둘, 셋 자, 정면 몸에서 우이 악만의 포즈 부탁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 네, 아, 자신감 넘치죠? 네, 자,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, 네, 자, 다시 한 번 우이 악만의 포즈 네, 아,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, 왼쪽입니다 하나, 둘, 셋 네, 자, 정면 몸에서 우이 악만의 근토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, 둘, 셋 네, 자, 오른쪽 몸에서도 네, 우이 악만의 근토임 하나, 둘, 셋 네, 자, 왼쪽 보면서도 네, 우이 악만의 근토임 하나, 둘, 셋 네, 아, 신나네요 네, 아유,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 네, 자, 대신이시고요 자, 이어서, 네, 알겠습니다, 네 자, 네, 고맙습니다 자, 정면 몸에서 네, 하나, 둘, 셋 네, 오른쪽입니다 자,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, 둘, 셋 자, 왼쪽으로 해볼까요? 네, 하나, 둘, 셋 자, 세리 양반의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, 하나, 둘, 셋 네 자, 하나, 둘, 셋 아, 좋아요 네, 오른쪽입니다 네, 자, 왼쪽을 봐주시고 하나, 둘, 셋 네, 왼쪽, 네 자, 세리 양반의 근토일 하나, 둘, 셋 와, 네, 다릅니다 자, 다시 한번 네, 하나, 둘, 셋 네 자, 오른쪽 보면서도 하나, 둘, 셋 네, 왼쪽입니다 하나, 둘, 셋 네,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하나, 둘, 셋 네, 자, 오른쪽입니다 네, 하나, 둘, 셋 자, 왼쪽을 볼까요? 하나, 둘, 셋 자, 정명음에서 수빈 양반의 포즈 하나, 둘, 셋 네, 포즈에는 뭐 일각이 있는 분이시니까 뭐 알아서 네, 좋습니다 오른쪽 보면서 네, 오른쪽 보면서 네 자, 왼쪽을 보면서 네 네, 좀 앉아서 뭐 이런 거 좀 보여주세요 네, 포즈 네 네 네 어, 앉나요? 어, 앉습니까? 어, 앉아요 네, 그렇죠 네, 아, 다릅니다 네, 그렇죠 네, 좋아요 이번에는 수빈 양반의 금토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, 둘, 셋 네 네, 네 자, 오른쪽을 보면서 네 자, 왼쪽입니다 하나, 둘, 셋 네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양 네 네 네, 정명을 보면서 편하게 네 하나 둘 셋 자, 오른쪽입니다 자, 하나 자, 하나 둘 셋 자, 왼쪽을 볼까요? 자, 하나 둘 셋 자, 정면 보면서 아영이 양반의 포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네 네 자,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, 둘, 셋 네 자, 왼쪽입니다 하나, 둘, 셋 자, 정면 보면서 아영이 양반의 금토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나, 둘, 셋 네 아, 반전의 매력이 네 굳이 풍기네요 네 네, 고맙습니다